조은님 이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맨날 그 뭐지 유튜브로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 저도 자주 보고 있는 애청자인데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조은님 댁에 와서 댁에 구경도 하고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좋으네요. 멀리까지 이렇게 3시간만 걸려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오늘 조은님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저는 이제 오늘은 아버님 어머님보다는 조은님만 제가 인터뷰를 좀 하자 했던 것은 제 입장에서 크게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가 확고한 인생 목표, 우리 인생 목표라고 하는 게 이게 낫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몇 년간 제가 이제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지켜봐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 번의 변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본인이 처음에 이런 방송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의 어떤 뜻이라든지 그 사이 여러 단계의 이 변화 과정이 단순히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의 변화 과정만이 아니라 본인 내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삶의 목표라든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그것이 본인이 병이 낫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우선 제가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조우라는 그런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조우의 뜻은 조증과 우울증 그것을 앞자를 따서 이렇게 조우라는 예명을 만들었고 저희 가족이 함께 방송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한 지 만 4년 차 되는 것 같은데 구독자 만 천명 조금 넘게 계시고 저도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백일수님께서 이렇게 채널에서 조은의 마음 약국 소개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은의 마음 약국에서 몇 단계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널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의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변화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오늘 나누면서 그것이 다른 당사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8년 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면 28년 차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을 시작하기 이전에 본인의 어떤 삶하고 그 이후에 본인의 삶을 나누어서 좀 대비를 시켜보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선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재발한 적은 없어요. 없고 방송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 2년 정도 안정기가 있었고 제가 결혼한 지 한 8년 차 정도 되는데 신혼 때 약을 잘 안 먹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약간 경조증인 상태로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재발을 한 두 번 이상 경험을 했고 결혼 이후에도 입원을 한 두 번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것을 이런 조울증 저희 채널에서는 조울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울러와 함께 살면서 뭔가 가족으로서 불편했던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기다린 시간은 두세 시간이고 상담 시간은 2, 3분 이렇게 되고 또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하면 교수님은 가족분은 좀 조용히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불편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방송을 시작하고 또 가족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돕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난 건데 제가 이제 약을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잘 먹으려고 마음 먹은 것은 결혼 이후에 두세 번의 그런 재발을 통해서 이거는 뭐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저의 자식도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점점 점점 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경험하니까 방송 시작하기 한 2년 전 정도부터 안전기를 경험했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달라졌던 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의 힘들었던 내용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마이크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아 위로 받는 분들이 좀 계시겠지 하고서는 이제 시작을 한 것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 구독자분들의 그런 필요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울증이 어떤 병이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게 되고 또 관련 책들을 보게 되고 또 방송 콘티를 짜기 전에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병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또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어떤 게 불편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 안에서는 이런 방송 테라피가 방송 테라피 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저희가 조운에 마음 약국이라고 하니까 다른 앞에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네 마음 약국 해가지고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방송을 만들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송 때는 또 뭐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방송이니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너가 그때는 이랬구나 이러면서 듣게 되고 또 알게 되고 하면서 이 가족이 좀 끈끈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제가 한 세 가지 사항 정도가 귀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게 된 계기가 결혼하고 나서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을 본인이 이제 느낌으로써 본인이 그때부터 약도 꼬박꼬박 먹게 되고 스스로의 병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됐다 하나는 그 요소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은혜 마음 약국 방송을 하면서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조울증에 대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도 본인의 병에 대해서도 더 이전보다 많이 알게 됐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됐고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이런 준비하고 방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더 가족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들었네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예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동료 지원과 다른 말로 하면 또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온라인 동료 지원가로서 이렇게 길을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컨텐츠로 다른 힘든 분들을 동료 지원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들을 좀 양성해서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렇게 같이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들어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막연하게 나는 내가 이제 좋을 증을 알았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좋을 증을 앓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동료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점점 더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내가 내 역량이 어디에 더 적합한지 어떤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건데 한편으로는 더 구체화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뭐라 그러나 체계화, 또 조직화 이 일과 연관해서 이러이러 이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이제 병에 걸리고 또 많은 제약들이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잃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또 남들을 돕는 거가 이런 방식으로 돕는 거가 저한테는 맞았던 건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방송에 나오고 나면 이런 거를 기획하고 만드는 거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컨텐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는 것을 좀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를 인터뷰하실 때 조은의 마음 약국에 제가 출연했을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떤 조증 기간이다, 우울증 기간이다 하는 게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증과 우울증은 어차피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더라 내가 내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내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경조증 기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1년에 한 9개월 정도는 정말 내가 의욕 있게 일하고 잘 남들보다 오히려 더 잘 지내는 나의 경조증을 잘 활용해서 생산적으로 하는 우울증은 이게 한 9개월 가고 그다음에 우울증은 1년에 한 달 정도로 줄어들더라 그리고 이 우울증마저도 내 경험으로는 생산적으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기간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경우에는 분명히 기한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악순환이 돌아갈 때는 1년에 9개월을 우울증으로 보내다가 조증 한 달밖에 안 뜨는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본인의 경우에 어떤지 만약에 제 경험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제가 짐작할 때는 조은의 마음 약국을 시작한 이후로 이쪽에 점점 뜻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부터는 잘 지내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우울한 기간이라든지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데 제 질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는 우울증이라는 기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날은 있고 또 우울한 날은 있는데 그게 우울증까지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제 경우에 경험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울감이 없는 우울기간이 제 경우에는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1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몸이 퍼지는데 잠이 많이 와요, 그 기간에는. 누우면 평소보다 잠은 많이 자는데 대신에 그 이전 같으면 그렇게 잠이 많아지는 기간에는 우울감이라든지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자책이라든지 막 괴로운 기억들 이런 걸로 힘들었는데 잠만 많아지지 별로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우울감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잠만 많아지는 몸만 좀 다운되고 퍼져서 좀 휴식이 필요했던 하지만 우울감은 없는 그래서 우울감이 없는 그런 우울기간. 저는 저는 조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저는 에너지가 조증은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만땅으로 동원되는 기간을 조증이라고 보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간으로 우울이라고 보거든요. 기분은 거기에 이제 오히려 부차적으로 따라 붙는다고 보고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우울감은 없는 기간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그 점에서 본인의 경험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9년 차 정도 됐는데 아이들을 낳고 또 아이들 그런 육아에 함께 하다 보니까 우울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수없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둘 다 기저귀를 아직 안 뗀 상태가 있었고 그러면 막 얘 딱 까지고 저 딱 까지고 또 뭐 분유타고 뭐 이러면서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좀 우울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애 이거 막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씩 없어졌고 그래서 뭐 이거를 모든 분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때를 보면 이제 우리 조울러나 아니면 우울러, 조울러이신 분들이 약간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나에게 집중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초점을 다른 곳으로 또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울 때 저에게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한테도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들 이렇게 도우면서 저에게 회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결국 이제 결혼하신 지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2년 정도는 2번도 2번 했고 또 여러 차례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이후로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병 관리를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한 2년을 안정적으로 잘 지냈고 그리고 또 이후로 4년을 지금 이제 조울러 마음 약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더더욱 잘 지내게 됐고 지금 현재로 본인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또 하나는 조울러 마음 약국 이게 지금 대단히 본인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안정기 4년 더하기 2년 해서 6년 정도 안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조층이 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은 때는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의사선생님한테 좀 약을 좀 늘려달라 아니면 비상약으로 내가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좀 약간 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면 갑자기 좀 말이 빨라지거나 이런 생각이 좀 빨라지는 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이제 조우님은 가족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봐서 그런다 의사인 나도 말 빨라질 때 있고 또 뭐 흥분할 때 있고 이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조우님 저희에게 좋은 롤모델이 돼서 제발 하시지 마시고 잘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더 좀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도유료 의사선생님께서 좀 괜찮다. 뭐 제발 해도 어떠냐. 다시 좋아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네. 그것도 조금 한편으로 부담감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 조운의 마음 약국을 통해서 점점 공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본인이 잘 지내는 모습 또 본인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제 발에서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서도 스스로 다잡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저를 보면서 이제 많이 희망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제 동생은 좀 저보다는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데 동생을 보면서 또 위안을 위로를 얻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렇게 힘든 시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아이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위안을 얻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부모의 그런 마음이나 시각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그런 시각 아니면 당사자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위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말라. 내가 나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참 정말 모범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본인한테 많이 부담스러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도 제가 이렇게 조은의 마음 약국을 늘 이렇게 즐겨보면서 제가 볼 때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제 가족들 간에 살아가는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이 훈훈한 어떤 가족의 같은 것도 느껴지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정말로 뭐 잘 산 것 같은 모습이 잘 지낸다, 잘 지낸다의 모범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도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희노애락이 있고 그런 보통의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 본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 지내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또 좋게 다가오니까 때로는 힘들 때는 힘들다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족의 그 스토리가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회복되고 또 성공합니다. 이런 스토리는 저희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그 회복의 여정은 다를 수 있고 또 그 속도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이 떠올라요. 이제 저희가 뭐 카톡 상담도 했었고 뭐 지금은 전한 상담을 하는데 카톡으로 조우님이 드시는 약은 뭐예요? 몇 알 먹어요? 다니는 병원은 어디예요? 의사 선생님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그분은 저처럼 하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한 건긴 한데 이제 꼭 뭐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한다고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28년 중에 6년이잖아요. 그런 거면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처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28년이고 이러면 저의 그 인생의 3분의 2를 조울증과 함께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울증과 전혀 상관없이 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힘들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시간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든다는 거가 그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이고 제가 이렇게 막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로서 하는 거가 저희 그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어떤 분은 그 동료 지원가를 설명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이 전문성이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그런 전문성 있는 동료 지원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체가 전문성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책을 읽고 공부한 전문가들은 간접 경험 전문가라 하고 본인이 직접 겪어서 터득한 분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 전문가라 하고 외국의 학술서적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 경험을 통한 그 노하우도 대단한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지켜보기로 조은의 마음 약국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화면은 그냥 얼굴은 공개 안 하고 처음에는 목소리로만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셨었고 또 이후에도 보면 주로 아내분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을 봤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아버님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땐 뭔지 모르지만 가족분들도 그리고 최근에는 동생분들도 다들 가족분들 얼굴 다 공개하시고 이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자기 공개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자기 공개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다루는 프로그램도 최근에 보면 점점 삶과 관계된 콘텐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스스로 평가할 때 조은의 마음 약국의 변화 단계 몇 단계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대로 한 3단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셋째가 태어나면서 합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합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조은의 마음 약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 다 재워놓고 한 방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또 목소리 크게 하면 또 옆방에 자는 애가 깨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깬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녹음을 해서 다 녹음한 것도 편집을 했어요. 제가 처음 방송할 때는 이러면서 너무 쉬는 텀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또 제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편집할 구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계속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없는 부분을 계속 날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 병이 어떠한 거다 이런 거를 조금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면서 가족 교육 또는 가족을 좀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이제 용기가 생기고 물론 뭐 얼굴 공개하고 이런 거가 아주 크게 막 큰 힘이 들고 이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왔던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형제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친척들한테도 알리면 안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굴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염려가 됐던 부분은 자녀들. 애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망가지는 김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망가지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냥 또 요즘 약간 추세가 힘들었던 거가 콘텐츠가 되고 또 뭐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했던 스토리를 또 본인 스스로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갖고 이런 구독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아 좋은 애 마음 약고 보면서 나도 커밍아웃을 했다. 주변 분들에게 좋은 너임을 밝히고 내가 이러이러 할 때는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도움이 되고 또 이러이러 할 때는 그냥 조금 그 무관심할 때도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런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면 되게 감사하죠.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자기 공개를 할 때 그래 자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오픈했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얼굴을 다 공개하고 이름 다 공개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 처음 염려했던 거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던가요? 저희 아이의 선생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영상 저희 아버지가 출연하신 영상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30만 회 조이스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만 회 정도가 나오면 거기 이제 출연했던 분의 채널에 구독자가 한 100, 1% 정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3천 명 정도가 다 붙었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고 또 세바시대도 한 천몇 명이 이렇게 붙었는데 저희 첫째 선생님이 이제 보신 거죠.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약간 좀 애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거를 보셨는데 저 아빠는 뭔데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백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롭게 하소서나 아니면 세바시 영상을 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달라지셨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병과 관련해서 너무 병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물론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해야 되고 또 병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병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는 매우 병이 낫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매우 중요한 게 본인 자신의 확고한 인생 목표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가족들의 지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당사자가 그래야 당사자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낫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다른 도움이 되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공개 하실 수 있는 분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이것 어차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매우 반가운 게 제가 늘 주장하던 그 모든 모습에 가장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가장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게 이게 어떤 면에는 정답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거여서 너무나 평소에도 조은의 마음이 갖고 겨뤘서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보고 한번 인터뷰 응해주실 수 있을 때 오히려 제가 기뻤고 그래서 또 와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본인도 너무나 여유롭다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병이 아직까지 막 심한 힘든 단계에서는 딱 긴장되어 있는데 갈수록 이제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여유롭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는 정말 본인이 자유롭게 이제 또 촛불 배정규 채널을 보시는 독자분들께 본인이 정말 내가 겪어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든지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자유롭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자유롭게 5분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 병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이 병명으로 나를 이제 정체성을 그렇게 갖는 저도 물론 이제 조울러라고 이렇게 밝히고 소개를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제 정체성을 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한 개인이라는 생각 아니면 가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즘 워낙 이 컨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복숙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과정을 그냥 리얼하게 책으로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도 분명히 이렇게 도전을 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한 이런 촛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촛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켜질 때 그 대중들이 정신질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인식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 장애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나 아니면 부모들이 그래도 젊고 힘이 있을 때 미리 확인을 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조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돼서 이제 발병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은 젊은 부부보다는 좀 힘이 없고 또 이 질환에 대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일반 장애와 정신장애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돌아오는 복지 혜택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이런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저희 방송 또 다른 친구들의 그런 방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2014년도에 처음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4년 정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켜주신 그런 촛불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촛불 하나씩 켜나가면 정말 그 촛불들이 모여서 큰 빛이 되고 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런 역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파봤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아플 수 있는 여지가 아니면 그런 아플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조심하십시오. 이런 정신 건강과 관련한 예방 차원의 그런 가르침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정신 장애 가족분들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정신 장애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말고 또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일반 사회에서도 참 고맙다. 이렇게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어찌 됐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결국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접 경험 전문가인데 책으로 읽은 사람들은 간접 경험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후로 이런 국가적인 어떤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그의 합당한 그 노하우를 가진 만큼의 합당한 발언권을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제가 볼 때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이 그런 어떤 당사자들과 가족들과 이 시각과 발언권을 전 반영해 주는 그런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꿈, 비전, 포부, 바램, 뭐 뭐든지 꿈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하고 싶은 건 많거든요. 그 여건이 주어지면 이런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같이 나도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좀 생겨나서 좀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크루가 형성이 되고 또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이 조금 방송국 같이 정신건강 TV 같이 성장을 해서 아주 좋은 꿈이에요. 이런 PD 역할을 하는 분이나 뭐 작가 아니면 카메라 편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채널로서 성장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이 이러한 거다 하는 교육 채널을 넘어서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다. 이런 그런 부분들도 하고 예능적인 거 우리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만 꼭 슬퍼야 되는 거는 아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조울증에 대해서 너무 유쾌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충분히 유쾌하게 얘기하셨죠. 그걸 듣고 되게 충격을 얻으셨대요. 본인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 기뻐해도 되는 거구나 좀 유쾌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좀 마음의 짐을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방송 채널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신질환을 오래 앓다 보면 경력이 단절이 되고 학력도 단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직업재활에 직업재활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정신건강 TV 방송국 이것도 직업재활에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에 있는 친구들이 좀 모이고 또 그 친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붙여주고 하면서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과정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팠다 보니까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만 또 뭔가 학업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 이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대안학교 같은 것도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하다 보니까 저거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면 보조히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이런 일 이런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내 생각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쫙 해두면 누군가는 그 일을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현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일지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 본인도 마음속에 이만큼 들었는데 지금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다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이후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다 오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키호 때가 사실 혼자 그렇게 막 쇼하다가 마무리 됐는데 그 현대에 만약에 동키호 때가 있었으면 이런 그 사람을 찍는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하는 팔로워도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동키호 때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성공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더 많으면 계속 진행하면 좋겠는데 시간 제약 관계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일부고 다음에 또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대구에 내려오시든지 이부를 또 찍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8년차 조우증 관리하고 있는 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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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